대단한 것 같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건 이진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. 이진법이 뭔데? 1 아니면 0인거죠. 전구를 놓고 봤을 때. 전구를 켜고 아니면 끄고예요.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엔드 회로는 뭘 얘기하느냐? 엔드 회로는 입력되는 신호를 봅시다. 자 회로도에서 회로도 그림에서 이 X로 표시하는 걸 뭘 나타낸다?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. 전구. 그러면 이 전구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A도 스위치가 붙어야 되고 B도 스위치가 붙어야 되죠. 그래서 A도 ON 즉 1 B도 ON 즉 1 둘 다 1이 돼야지 여기 불이 켜져서 1이 되는 경우. 얘를 뭐라고 한다? 논리적 회로. 요거를 뭐라고 해? 엔드 회로라고 합니다.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. D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. N자 D자 이렇게 생겼다고. 그래서 A, B 둘 다 1, 1돼야지만 출력이 1이 나오고 A나 B 중에서 둘 다 0이 돼. 0이 하나라도 들어가거나 둘 다 0이면 어떻게 출력은? 0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엔드 회로. 자 그 다음에 논리화 회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위치가 어떻게 연결된 것과 똑같다? 병렬로 연결된 것과 똑같다. 그러면 A나 B 중에서 두 개 하나만 붙어도 되죠. 하나만 붙어도 불은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A, B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. 좀 날카롭게 쓰지요. 이 부분이. 그래서 A나 B 둘 중에 1 하나만 들어가도 출력은 뭐가 나온다? 1 나오고 둘 다 1이면 더할 나위 없이 1일 것이고요. 그럼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데? 여기는 0이 나오려면. 둘 다 0이 돼야지만 0이 나오겠지요. 이게 뭐다? 논리화 회로. OR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? 자 부정 회로 나오는 거죠. 부정 회로. 낫 회로라고 합니다. 부정 회로 말 그대로야. ON. 1을 넣었어. 그럼 부정이니까. 1의 부정은 얼마? 0. 그럼 ON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? OFF가 나오고. OFF를 넣으면 뭐? ON이 나오는 거. 이걸 뭐라고 한다? 부정 회로라고 합니다.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엔드 회로. 엔드 회로의 부정 회로를 붙여서 난드 회로. 부정 논리적 회로라고 하는데 얘 그림을 붙이면은. 엔드 회로 아까 D자라고 했지? 네? 거기에 지금 부정 회로 이걸 붙인 거예요.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. D자에 동그라미 붙인 거. 그러면 이거 입출력 값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.